캐나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사람들이 알코올 섭취의 위험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코올 라벨에 건강 경고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물질 사용 및 중독센터의 캐나다의 알코올과 건강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일주일에 3에서 6잔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건강에 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6잔 이상을 마시면 7가지 유형의 암, 대부분의 유형의 심혈관 질환과 간질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남성은 최대 15잔, 여성은 최대 10잔을 권장했던 이전 지침에 비해 축소된 것입니다. CCSA는 가장 최근에 입수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매년 알코올이 거의 7천 건의 암 사망을 유발하며 대부분의 경우가 유방암이나 대장암이고 직장, 후강, 목, 간, 식도, 후두암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1에서 2잔의 표준 음료는 위험이 났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2, 6잔의 표준 음료는 적당한 위험입니다. 일주일에 7개 이상의 표준 음료가 점점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술을 마실 것이라면 어느 날이든 2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시도할 때 안전한 양의 알코올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카우데렐라 CCSA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위험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 외에도 CCSA는 알코올 용기에 의무적인 건강경고 라벨을 붙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라벨의 건강경고를 추가하면 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CCSA는 알코올 라벨의 암 위험을 포함하고 용기에 표준 음료의 수를 포함한 모든 알코올 음료의 의무적인 라벨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은 알코올 섭취가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들이 안전하지 않은 양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캐나다 암협회의 최고 경영자인 안드레아실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이 지침은 술을 적게 마실수록 암 위험이 났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